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이번주에 소개할 책은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후천적 천재 지는 절대원감 이야기 김상경님이 지었습니다. 제가 김상경님 책은 3년전에 절대원감 책을 읽어서 팟캐스트에 올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기억으로는 절대원감이라는 단어가 참 생소했어요. 절대음감은 들어보셨죠? 절대음감.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게 아니구요 절대음감은 선천적이더라구요 한번 딱 들으면 그거를 기억해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차르트가 절대음감이었다 그러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인데 반면에 절대영감은 후천적인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재지능은 후천적 천재지능을 절대영감이라고 얘기를 하는거에요. 영감이란게 그거잖아요. 뭘 떠오르는거 꿈같은거 비전 이런것을 영감이라고 한다면 절대영감은 절대적인 나의 꿈과 비전을 찾는거죠. 그런것들은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가가 또 그런 분이구요. 저 해남의 완전촌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1967년생인데 정말 노력해서 노력해서 흙수저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차장 또 교육팀장을 역임을 하고 판탄대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은퇴를 하고 지금은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프리랜서 작가 강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위험하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업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아요. 그런데 개인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책은 많지 않거든요. 이 책은 철저하게 개인의 해법을 담았어요. 세상에 대한 막연한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그 세상을 대적해야 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 본인이 강의했을 때 눈물 펑펑 흘렸던 승무원 이야기 또 본인이 꿈을 꿨던 것을 이뤘던 이야기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들어있구요. 또 평범한 지능과 시간과 노력의 한계를 초월해서 다양한 절대 영감을 체험하면서 그걸 가능하게 했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인의 비전, 노트도 다 공개했구요. 맨 뒤에 이제 부록이 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비전, 노트 본인의 비전, 노트를 솔직하게 다 공개했어요. 언제 죽을 건지 예정수명 77세부터 해서 인생, 방황기, 축적기, 성장기, 수확기, 여우와 베풀기, 여유와 베풀기 뭐 이런 다양한 비전들을 써서 저도 이 책 보면서 아 좀 벤치마킹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구요. 재미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작가님을 만나보면 물어볼 것도 많습니다. 야, 메모하고 막 귀접이 하면서 엄청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또 도움된 건 김상경의 독서노트를 다 공개했어요. 책 진짜 많이 보시네요. 이 리스트가 어떻게 되었냐면 와우 600권 678권 2019년 1월 10일까지 678권에 대한 분야 그리고 저자 목표 실현도 이해도 논리 전개성 실용성 추천성에서 총점까지 매겼고 높은 점수를 준 25전 만점을 준 것은 색깔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추천한 거죠. 이분이 뭐 무슨 협찬을 받거나 돈을 받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느꼈던 거니까 이렇게 만점 받은 책 위주로 보면 실패가 좋겠죠. 여기 제가 아는 분 책도 있어서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민지롱 작가님을 제가 아는데 땡큐 파워 책도 여기 있네요. 만점에서 1점 모자랍니다. 24점 25점 만점에 24점을 받은 책 이번에 저도 30분 날마다 기적 30분 책을 민지롱 작가나 공조했는데 그걸 참 잘 써요. 제 책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제 책은 한번 선물이 되겠어요. 좀 읽어보시라고 만점은 못 받겠죠. 절대 영감 노트라는 부분이 처음에 탁 나옵니다. 1독 3행 영감 노트 이렇게 양식이 있어서 양식을 공개해서 이걸 복사해서 또는 엑셀로 본인이 만들어서 쓸 수 있게 공개를 했습니다. 프롤로그부터 아주 강렬해요. 글이 꿈 참 설레는 단어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꿈이라는 단어에 흥분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4년마다 꿈이 온 나라를 들썩여놨다 한다. 들었떠놨다 한다. 꿈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데 그 꿈이 내 꿈이 아니다. 남의 꿈인 경우가 많아요. 정말 내가 꿈꾸는 건 뭔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가 아니다. 따라가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도 그렇잖아요. 사지선다로 맞다 그러면 맞다 그래야 돼요. 우리 문학도 그래요. 이게 서정시 낭만시 서사시 뭐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이거는 서정시다. 그러면 서정신 거예요. 선생님이 서정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말이 안되지 않나요? 어떻게 그런 거를 정의를 해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갑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 책에 있네요. 우리는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특히 4차선업혁명일 때는 더 그렇죠. 자기개발 1세대 1.0 2.0 3.0 이렇게 또 정의를 해요. 이 책에서 1.0은 지식소통 지식소비자입니다. 소비만 하는 것이 1.0이라고 하면 2.0은 생산자 생산하는 거 3.0 시대는 이것을 소통하는 거 지식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소비도 하면서 그거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3.0 자기개발 시대다 이런 얘기도 이 책에서 기억이 나고요. 나의 어깨에 올라 더 큰 거인이 되기를 이 단어도 참 기억이 납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많은 책을 읽고 강의를 찾아다니고 끊임없이 거인들이라고 하면 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지위와 열정을 부했는데 감동이 느껴지는 것들은 내 몸으로 직접 실천해보고 내 실천을 통해서 얻은 성찰이 진짜 나잖아요. 그래서 남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보다 내가 내 어깨 내 어깨에 올라야 돼야 더 올라야 더 큰 거인이 된다 라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자기개발에서 식은 죽 먹기는 없죠. 책만 열심히 보고 강의만 열심히 들어요. 어떻게 쉽게 좀 성공해 보려고 하는 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것 같아요. 더 간단하고 더 재미있고 더 자극적으로 책을 쓰고 꿈 그까짓 거 좀 식은 죽 먹기 이렇게 장담해 줘야 좀 베스트셀러가 될 텐데 인기도 얻을 텐데 그런데 20년간 수많은 선후배 동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보이고 주장했던 것들은 돈과 인기에 영업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막 재밌고 그러지는 않은데 아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며칠을 구운 고운 설렁탕처럼 아주 진국이에요. 재밌진 않습니다. 이 책이 그런데 다양한 사례 본인의 이야기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내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제목 잘 뽑은 것 같아요. 남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을 살아야겠죠. 자기개발에서 도구와 시스템이 절대적인 이유 제목이 있습니다. 자기개발에 있어서 도구와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지 이야기를 해보면요. 돌 도끼를 들고 짐승의 뒷공부디를 쫓아다니던 인간이 4차 산업혁명을 논할 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도구와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인간의 물리적인 힘과 속도는 짐승의 상대가 될 수 없잖아요. 물리적인 힘과 속도가 세상을 지배한다면 인간은 이미 고대시대에 멸종됐을 겁니다. 인간은 창조적 지능을 갖고 있고요. 그 창조적 지능에 의해서 자신들의 추상적 생각을 구체적 현실로 적용을 하고 반영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요. 저도 그래서 90일 성공 플래너 그 도구를 사용하죠. 플래너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도구도 없고 시스템이 없으면 자기 개발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기업도 그렇잖아요. 시스템도 없고 도구도 없으면 그 많은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택배 같은 거다. 시스템이잖아요. 개인의 성공과 행복도 그래요. 속대맨로 삽질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자신의 꿈과 목표에 다다르고 싶다면 반드시 도구와 시스템을 활용해 됩니다.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목표와 계획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아무리 뛰어난 천재래도 메모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은 일단은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좀 모박할 수 있죠. 결국에는 나에 맞는 도구와 시스템을 개발해야 돼요. 처음에는 기존 것을 갖고 활용을 하지만 결국 내가 활용해야 된다. 저도 그래서 이 90일 성공플래너를 처음 만났을 때 정찬호 박사님이 만들어준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스타트 에디션을 만들어서 조금 쉽게 개발을 했거든요. 이제 또 이순신 플래너를 좀 만들어 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난중일기를 썼던 이순신 장군의 정신처럼 매일매일 기록을 하는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오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이들에게 필요한 자기개발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재개발팀이 근무했던 이 필자가 매년 방학이 되면 직원 자녀들을 용인에 있는 그룹연수원에 초대해서 비전캠프 리더십 캠프들을 진행했대요. 보통은 한 달에 30명 많으면 60명을 모집을 했는데 할 때마다 인원이 부족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모집단이 직원 자녀로 한정된 데다가 방학이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가족이 많았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장대비가 내리던 어느 해 여름에 60명 모집에 무려 137명의 자녀들이 모집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제목 덕분이 없대요. 서울대생 멘토와 함께하는 비전캠프 서울대생 멘토라는 게 꽃인 거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출판기획사 사장님 업계에서 베스트셀러 제조기로 통하는 20년 경력자인 이분 누군지 압니다. 양원근 사장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라에서 기본 판매력이 보장되는 주제를 알려드릴까요? 한국에서는 제목에 하버드와 유태인 교육이 들어가면 기본 수량은 판매됩니다. 안타깝지만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요. 서울대 법대생이나 하버드 법대생에게 공부법을 배운다고 과연 몇 명이나 서울대나 하버드를 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허황된 거죠. 그런 마케팅적인 측면이 아니라 진짜 진짜 할 수 있는 것 상위 1%만 하는 것이 아니라 99%를 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자기 개발이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하버드니 뭐 서울대생이니 너무 흉대지 말라는 얘기죠.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내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꿈은요 학습이 필요한 거고요 배워야 되고요 결국 실천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워야 돼요 꿈은 꿈을 찾는 거 꿈을 이루는 거 꿈 이루는 방법들 그래서 목차를 보면 자기 개발 3.0 시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1.0은 소비 2.0은 생산 그리고 3.0은 소통의 시대다 그런 이야기 유튜브를 보면 지식 소통자들이죠 SNS를 통해서 단순히 책을 쓰고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것 그것이 자기 개발 3.0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융합창조 시대 그런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독서를 통해서 만나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나누는 거 책을 쓰는 작가 또는 책만 있는 독서 구독자가 아니라 이것을 소통하는 소통가들 읽었던 것을 이건 외화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내화 외화 이렇게 책이 나오는데 외화시킨다 밖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 개발 3.0 시대에 우리가 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버틸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자기 개발 3.0이 되는 거죠 75페이지 인재가 인재를 알아본다 인적자원 권리 핵심은 인재의 영입이잖아요 지인도 그렇고 주변에 인재가 많아야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됨됨이 봐 능력이 사귐의 으뜸 기준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인재를 확실하게 내 가까이에 두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스로 인재가 되는 거죠 내가 인재가 되면 새로운 인재를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인재를 찾는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아도 주변의 인재들이 모여들죠 인재는 인재를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인재와 인연을 만들면 됩니다 그가 나를 알아보고 내가 그를 알아보면 인연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 사냥보다는 자신이 인재 사냥의 사냥감이 되는 것이 낫다 그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인재 사냥 이다 그러네요 본인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공부하지 않으면서 똑똑한 사람들하고 사귈려 그러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부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식당을 가본다든가 경험을 해본다든가 이렇게 본인이 겪어봐야 그들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책을 읽어야 인재가 말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죠 그래서 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든가 직장 동료 학교 친구처럼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여가를 즐기면서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익숙한 환경은 마음의 평화를 주는 반면에 정보와 지식 지혜와 체험의 측면에서 보면은 지극히 협소한 우물안의 삶이 되거든요 이러한 삶의 방식은 넓은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체험을 얻는데 한계가 있어요 일상은 아무래도 단조롭지 않아요 반복되잖아요 급속한 변화가 오면 사람은 판단력이 떨어지거든요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익숙한 것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쉽게 가는 방법 바로 독서죠 독서는 시간이나 공간적 제약이 없잖아요 책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와 열정을 끊임없이 접하다 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 이를 사용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책을 그래도 좀 읽는 편인데 김상경님 독서노트 보고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뭐한 거야 물론 저도 책을 읽으면 녹음을 하고 많은 사람 나누는 어우 저도 그러고 보니까 3.0 자기계발 3.0 이네요 아 이렇게 쓰는게 저도 잘 안되요 정리 기가 먹게 잘 했습니다 아 좀 자극을 받아요 역시 자 실용서 싫어한 사람들 있죠 독서 하라 그러면 어우 나는 실용서 싫어 막 이래요 이런 이유에서 그렇대요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뭐 그런 뻔한 얘기 아니에요 라고 단정을 짓죠 독서를 제법 하는 그가 실용서를 읽지 않는 이유가 실용서는요 답을 주고 소설은 질문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을 또 하는 분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작가의 경우에는 실용서를 통해서 삶에 많은 질문을 던진대요 도구는요 주체가 아니라 객체거든요 나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잖아요 화투에 돈을 걸면 도박이 되지만 재미를 걸면 놀이가 되죠 제 아무리 위대한 작가가 쓴 실용서라고 해도 내 가치와 생각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면 질문하고 반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게 각색해서 수용하거나 버리면 되는 거고요 제대로 된 실용서를 쓸 만큼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책을 보면 십 역할 성공한 성공한 비용한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보면 뭐가 부족한지 어떠한 고난을 겪어서 이겨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질문하는 거죠 정말 저게 맞을까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책을 볼 때 그냥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뭐지 궁금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꿈은 뭘까 이 사람 왜 그랬지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책을 보면서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또 내 나름대로의 답을 찾는 거죠 그러면 자기개발 수도 훌륭한 인문학서기 인문학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상경님이 지으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은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당연히 유한하죠 직장이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만든 직장인 모르겠는데 내가 다니는 월급을 받고 급여를 받은 직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급여를 주는 사람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보내는 거죠 그거는 배신이 아니에요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당연히 다른 제품으로 바꿔야죠 내가 받는 돈만큼의 일을 못하고 가치가 없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오너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현재 다니던 회사와 또 팀의 문화 리더십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게 나태한 내 삶의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뒷담화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들 핑계로 내 삶을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션 사명 소명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션에 있는 삶이냐 내가 주체가 돼서 남이 주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꿈 남의 꿈이 아니라 내가 만든 미션 내가 만든 사명 비전 이런 게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미션 비전 그러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미션이란 말은요 미션 미션 임파서블 기억하면 됩니다 사명 소명 이런 거에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요즘 그거 안 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목적을 준 거예요 너는 역사적 민족 중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미션 그러니까 삶의 목적인 거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결국 why예요 why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왜 일하는데 내가 더 쉽게 얘기하면 왜 사는데 너 왜 사니 그냥 죽지 못해서 산다는 사람과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안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소통 스피치 쪽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스로에게 미션을 줬어요 목적을 우리의 리더십 한국형 리더십을 세계에 알린다 한국형 리더십을 세계에 알린다 더 좁혀서 저는 이순신 리더십 그거 중에서도 스피치 리더십 저는 다 건드릴 수 없으니까 스피치 전문가니까 이순신 스피치 리더십을 세계에 알린다 이게 저의 미션이에요 저의 목적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목적 궁극적으로는 그거 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이순신의 관심을 갖고 짬 내는 대로 책 보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why예요 why why 자 why라고 물었어요 그 다음에 what이죠 그럼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헷갈리면 그냥 목표 목표 뭐 할 건데 목표 목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why 다음에 what 그 다음 뭐 나오죠 이제 how 나와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션은 why이다 비전은 what이다 목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쓸 건데 어떠한 전략을 쓸 건데 그게 이제 how예요 how 자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된 뭐 사명선언서 뭐 사명분 이런 것 중에 유명한 게 간디의 사명선언서일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세계적 명품 교육과정에서도 학습자들에게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는 게 이 사명선언서의 그 전문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책이 있어요 138페이지에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음과 같이 결의할 수 있게 해주소서 나는 지상의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신만을 두려워할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불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로 거짓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거짓에 항거하기 위해 어떤 고통도 감내할 것이다 자 간디는 이런 사명선언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죠 비폭력 무조항 운동을 펼친 간디의 사명선언문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린 친구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선생님마저도 미션, 비전 이런 걸 잘 몰라요 안타깝게도 물론 아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지 않죠 그냥 백점 맞고 만점 맞고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너는 왜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목적이 있는 아이가 아이와 근데 그게 단순히 외교관 되려고 의사 되려고 뭐 선생님 되려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갖고 공부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것보다는 자 이 꿈이라는 단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귀접이를 했어요 이 책에서 142페이지에 있는 얘기인데 자 꿈이라는 단어 자체가 쓰임이 참 모호해서 그래요 우리가 미션, 비전을 잘 모르는 게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막연히 얘기하는데 그 꿈이 뭐야 그러면 또 애매해요 꿈이 뭐야 그러면 아이들은 직업을 얘기해요 연예인이요 뭐 요즘엔 그렇다면서요 중학생들은 얘기하는 게 건물주요 이게 꿈이야 정말 그게 꿈일까요 건물주 참 애매해요 자 꿈이라는 단어에 모험에 더해서 미션, 사명, 목적, 소명, 비전, 목표 이게 막 섞이면 헷갈린 거죠 개념을 잡기 힘들어요 또 꿈이 길까요 인생이 길까요 어떤 게 긴 것 같으세요 인생이 더 길죠 인생이 더 길죠 꿈을 물어보면 자꾸 직업 직업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것도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꿈 관련 용어를 보면 이제 정의를 좀 내려요 첫 번째 꿈은 미션 사명이죠 사명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꿈은 또 비전도 꿈이라고 하고요 버켓리스트도 우리가 꿈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미션, 비전, 버켓리스트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다 포괄한다 제일 크다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니까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라가야지 꿈은 미션의 다른 의미다 혹은 꿈은 비전을 의미한다 혹은 꿈은 버켓리스트다 이걸 다 그냥 인정하자 하는 거죠 오케이, 좋아, 좋아 뭐 현실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꿈이라는 단어는 주로 미션과 비전만을 좀 포괄하는 버켓리스트는 아니고 미션과 비전까지만 좀 꿈으로 하자 라고 좀 정리를 좀 해요 또 이 필자가 만든 신조어인 꿈책이론상에서는요 미션은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Y라고 의미를 하게 정의를 했고요 한글로 보면 사명, 목적, 소명 이렇게 되는 거죠 비전은 미션의 하위 개념입니다 미션을 이루기 위한 여정에서 단계별로 성취에 될 과제를 의미해요 What, What 아까 얘기했듯이 아, Why 밑에 What 그 다음에 이제 How가 있는 거죠 Why가 있고, What이 있고, How 자, 셋째는요 꿈보다 인생이 길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소중하다? 꿈보다 인생이 더 소중하다 이건 뭐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다 이제 진리죠 우리가 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이 진리를 좀 확인시키는 겁니다 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약 같은 설레음 때문일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의 꿈에만 목을 매달고 살아요 서울대생, 카이트생, 하버드 그러니까 이제 성취한 다음에 자살을 하는 친구들을 뉴스에서 만날 수 있죠 스카이캐슬을 보더라도 서울대 합격하고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꿈 체결이 좀 필요하다 미션, 비전, 전략, 계획 쉽게 얘기하면 Why, What, How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체계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How까지 가는 거죠 어떻게 할 건데 그냥 꿈만 꾸지 말고 뭐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진짜 네가 서울대 가고 싶어 그럼 뭐 할 건데 서울대 가서 뭐 자꾸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답을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고 화두를 던집니다 이 책 227페이지를 또 소개합니다 자기 개발은 외화와 고기로 발성된다 이 외화라는 게 외국 영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밖으로 표현하는 거 내화, 내 쪽으로 안쪽으로 내가 이렇게 채화되는 거 그리고 외화는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을 필자가 쓴 것도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비전 노트, 독서 노트를 다 공개했어요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이게 공유하고 나누는 거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건데요 자기 개발의 꽃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내가 나누는 거예요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공유했을 때 그게 더 커져요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저도 공유하면 또 반전이 일어나요 퍼주면 잃을 것 같은데 더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책을 읽고 나누고 이런 것도 다 그런 의미입니다 막 이렇게 퍼주는 게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하는 걸 저는 진작부터 알았거든요 234페이지에 보면 지혜를 넓히는 지혜의 넓이를 키우는 공유의 네 가지 기술이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모범, 행동을 통한 나눔의 행복 내가 먼저 실천하는 거 모범을 통한다 모범은 사랑이다 내가 시범을 보이는 거죠 저도 가족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진짜로 모범 보이기가 어렵거든요 항상 조심하고 갚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내 행동 속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대화를 통해서 나눔의 행복을 갖는 겁니다 2단계인데요 나눔의 2단계인데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는 가장 초보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이용되는 외화의 수단이에요 밖으로 표현하는 거 못해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얻은 능력이다 그런지 생산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가벼운 농담과 잡담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화가 농담과 잡담 일색이라면 문제가 있겠죠 때로는 진지할 삶의 이야기도 필요한 겁니다 자기 개발에 초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신의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진지한 노력과 시도가 필요합니다 대화는요 자기를 성장시키는 강의와 지필보다 편하게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다른 사람의 시각과 가치관에 의해서 지배당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자기만의 독선과 아집으로 외기를 가는 것도 위험한 거고요 내 비전과 실천방법을 평가하는 잣대 일관성을 유지하되 타인과의 대화로서 이런 시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1대1 대화도 좋고요 1대다수 대화도 좋고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독서를 해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강호동이에요 이 친구는 책을 읽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주변에 자꾸 얘기하고 다녀요 그거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누는 거예요 공유가 되는 겁니다 잘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강의를 통해서 나눔의 행복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해 나는 강의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를 꼭 수백 명 수십 명 앞에서 말하는 게 강의가 아니에요 한 명한테 하는 것도 강의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권해요 살고 살면서 가졌던 많은 지식들 지혜 경험들을 혼자만 알고 죽지 말고 우리가 좀 나누려면 유튜브라는 좋은 매체가 있잖아요 공개된 매체 거기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강의예요 그 강의를 듣고 공감하고 도움받는 사람은 계속 당신의 강의를 찾아볼 거예요 누가 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녹화가 다 되니까 유튜브가 되니까 마이크만 있으면 되고 삼각대만 있으면 됩니다 다 사봐야 3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저도 유튜브 덕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얻고 있어요 저는 퍼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이 얻어요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가 지필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 글에서 얻는 또 신뢰가 있거든요 이 말은 그냥 해버리면 수습이 안 되는데 이 글은 고칠 수가 있고 또 계속 수정할 수 있고 곱씹어 생각할 수 있고 물론 동영상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지만 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글은 앞뒤로 얼마든지 앞으로 봤다 뒤로 봤다 내가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활자가 된 활자도 말 이상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필을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이 어렵지 뭐 굳이 책을 쓰지 않아도 내가 나의 의견을 나의 지식을 나의 어떤 소감을 쓰는 거죠 플래너에 쓰든 블로그에 올리든 페이스북에 올리든 이렇게 활자화된 글이 힘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자신의 지혜 경험을 나누는 거 이게 자기개발 3.0 시대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경님이 지으셨습니다 248페이지 소개합니다 감동 소비자가 아닌 감동 생산자가 되는 방법 좋습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돼야 된다 그것도 감동 새로운 감동을 쫓아만 다니는 감동 수집가들이 많죠 참 많이 만납니다 이제 언제까지 소비만 하실 거예요 생산을 하자 감동은 사람은 감동 소비자와 감동 생산자로 나눌 수 있는데 감동 소비자는 마음만 움직이는 사람들 즉 감동 수집가죠 감동 생산자는 마음과 뭐가 움직이죠 몸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과 몸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움직인 바를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희소해졌고 그와 같은 감동 소비자들이 놓친 기회는 감동 생산자들의 독차지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감동 생산자들에게 부와 명예를 헌납하죠 바로 이것이 감동 소비자들이 손에 넣고 싶어서 그토록 갈망했던 결실이지만 결코 그들은 손에 넣지 못합니다 감동만 하는 사람들은 감동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감동 생산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에너지가 필요해요 감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지력과 인내심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타고난 유전자 덕분에 이 에너지를 많이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력과 인내심의 에너지를 그리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고단한 싸움을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이 필자가 말하는 의지력과 인내심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주변에 멘토를 배치하는 거예요 즉 멘토가 될 만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방에 배치해 놓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잽펀치를 날리도록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멘토들의 잽은 나의 의지력과 인내심을 키우는 에너지가 돼요 잽펀치는 나를 긴장하게 해서 어떻게든 다음 공격 기회를 찾게 하는 훌륭한 자극제가 됩니다 이 펀치가 나를 잽도 안 되는 것에서 잽도 되는 복서로 만들어줍니다 아 잽도 안 돼 야 이게 잽도 안 돼가 거기서 나온 말인가요 잽도 안 돼 잽잽잽 그리고 나서 어퍼컷을 날려야죠 잽을 날려줄 멘토는 책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멘토를 꼭 내가 직접 만나는 사람만 멘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책은 인생 바이블로 임명하고 사람은 인생 멘토로 임명해서 가까이 두고 교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생 멘토들과 교류를 하겠죠 어떤 사람이 인생 멘토라는 생각이 들면 인연노트의 중요도에 김상경님은 인연노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별세계 뭐 거리필드인 사촌 이렇게 표시를 한대요 감동생산자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내 자신이 감동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전파자 그냥 단순히 감동소비자가 아니라 전파하는 거죠 책이나 사람으로부터 자극을 통해서 에너지를 보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2% 부족하거든요 사실 내가 자극을 얻을 때보다 내가 자극을 줄 때 더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나도 직접 잽을 날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감동소비자에서 감동생산자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타인의 인정과 존경을 먹고 사는 동물이잖아요 성공에 대한 본능 안에는 그 성공을 인정하고 추악해 주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있습니다 무인도에 혼자 살면서 치열하게 자기 개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구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에게 자꾸 표현하는 거죠 감동을 표현하는 거죠 감동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마음에서 번뜩이는 영감을 느낄 때 한 걸음 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생겨요 이 용기와 의지를 일치 않기 위해서 감동을 가득 머음고 있는 멘토를 내 삶에 배치하고 그 감동의 에너지를 나 자신의 실천과 음미로 진폭시키는 감동 생산자 그 승화된 감동을 또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나눠주는 감동 전파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좋아요 이 책 이 뒤에 부록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합니다 이 부록을 보면 이 부록만 갖고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김상경님이 지으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책을 보시고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도 이 책을 보십시오 자극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 모른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의 90일 성공 플래너 제가 하는 김효석의 설득쇼에 오시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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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